자 근데 본격적인 승격팀 리즈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골을 넣으면 막 맺고 실점도 엄청 하는데 골도 엄청내요 근데 제가 사실 저에게 표현을 안 했는데 아마 나중에 편집할 때 넣을 겁니다 뭐냐면 아니 영국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비엘사 감독에 대해서 머더볼 머더라고 하는 건 살인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살인축구 살인볼 살인볼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볼 같은 네 그렇죠 빌리비는 머니볼 같은 거에서 따온 거죠 머더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실제로 영국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네 쓰고 칼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리즈에 대해서 머더볼이다 원래 그게 예전에 그런 표현이 없긴 했었거든요 영국 가서 붙게 된 건데 이게 붙게 된 이유가요 리즈 선수들이 붙인 거예요 아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처음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훈련 세션을 가진대요 그때 이제 엄청나게 훈련량이 좀 과할 정도로 아 토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사람 죽인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처음에 딱 그걸 하고 나서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 하면서 와 다음 주에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리즈와 비엘사 감독이 축구에 대해서 머더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저는 아 이게 되게 위협적인 축구여가지고 상대한테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영국 언론들도 똑같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발단의 그거라며요 네 그렇죠 뭐 리버풀 만나가지고도 쫄지 않고 막 싸우고 그래서 아 그래서 막 이 머더볼 살인축구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 토 나올 정도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시작점은 그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머더볼의 어떤 의미는 알았고 구체적으로 전술이나 이런 거 한번 짚어보자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그 비엘사 감독이 평소 선호하는 포메이션에 관련된 얘기인 건데요 아 그러니까 어 3313 포메이션을 선호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왜 3313을 선호하냐면은 삼각대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삼각대형이 중요하냐면 패스를 할 때 패스의 경로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압박을 할 때도 상대를 애호사하기 가장 좋은 삼각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삼각대형을 총 10개 만들 수 있거든요 저걸 다 세보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려지는 대형이라고 해가지고 3313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걸 선호했지만 거북이 대형을 선호했지만 지금 리즈에서는 이걸 쓴다 네 그러니까 뭐 4141 포메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433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삼각형 숫자가 딱 적혀있죠 9개 네 총 9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거보다는 한계가 덜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삼각대형 자체가요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테 저기 그거 필립스가 맡는 역할이죠 네네네 필립스가 맡아서 아 필립스 공 진짜 잘 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필립... 그러니까 리즈에 투꺼 보려면 필립스를 봐라 봐라 하는 게 이 포메이션와도 연결되는군요 저 피보테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피보... 이게... 피보테가 스페인어고 영어로 피보플레이 해가지고 그 축이 되는 거여서 회전하는 것은 이제... 농구도 피보플레이가 있고 다 있죠 네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사회사회를 하는 이유 자체는 이 감독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포지션에 걸친 맨마킹을 지시를 하거든요 미친 듯이 하죠 예전에 그 스페인 나리가 할 때 펩 감독의 과리덜라 감독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해서 전방이 압박한 거로 맨마킹한 거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방이 맨마킹을 하면은 단점이 이제 한 번 뚫리면은 거기서 이제 실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어로 센터백 한 명을 더 늘려놔요 대신 그가 최전방 공격수는 상대 수비 두 명을 맨마킹하는 식이 되고요 네 수비 쪽에 이제 스페어로 여유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전술 자체가 대부분이 원톱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원톱을 많이 쓰니까 기본 포메이션이 4일 4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두 명의 센터백을 놓느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번 셰필드전 같은 경우는 셰필드는 투톱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골드릭하고 이제 버크하고 투톱을 쓰니까 거기 이제 3313을 이렇게 쓴 거고요 왜냐하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상대가 투톱이면 제가 아까 수비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백스리를 서줘야 플러스 원이 되죠 두 명이니까 세 명으로 싸우는 게 상대가 원톱이면 센터백이 두 명인 포백을 쓰면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사이를 하더라도 공격 시에는 이제 3313으로 돌아가요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한 명 내려온 게 이제 필립스가 내려와 가지고 라볼피아나 라볼피아나처럼 이제 3백을 형성을 좀 많이 하고요 라볼피아나라고 하는 건 센터백이 이렇게 두 명 있으면 미드필더 수미 쪽 선수 이렇게 내려와서 네 요 3백처럼 만드는 요 전술을 라볼피아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센터백 두 명은 약푸로 벌려주고 그리고 풀백은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3313의 형태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공격 시에는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포지션에 멀티포... 포메이션... 멀티포지션을 시켜버리거든요 선수들이 그러면 당장 예를 들어가지고 응 이게 누구일 거예요 터치가? 이거 같은 경우는 델러스 왼쪽 링크 델러스 네 왼쪽 풀백인데 왼쪽 측면 수비 순인데 오른쪽까지 가 있죠 에이 아니겠지 왼쪽 풀백이 어떻게 터치가 저렇게 돼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시켜 이게 왜냐면은 점포지션이 맨마킹을 하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 자기의 막 전술성 막힌 맨이 저쪽으로 가면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맨투맨이가 가능한 거네 네 볼터치가 저런 식으로 많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래서 머더볼이구만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 보면 델러스 같은 경우는 본인도 얘기했어요 내가 맞는 역할은 좌우 풀백을 다 보고 그리고 수병 밑에서까지 봅니다 이렇게 델러스가 이거는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였고요 박지성 가면 여기 저기 완전히 딱 맞죠 어 완전히 아니 박지성 선수가 그리고 그 전술적 맨마킹에 가장 대표적 얘기도 말할 거 얘기했거든요 필로 잡았다고 이런 거 네 그거 그래서 그렇게 전 지역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즈가 앞섰던 리그 경기에서 이번 시즌 네 보이렀던 이제 뛴거리 같은 걸 조사해 온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상대방보다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거 착전기 리버풀과의 근데 리버풀보다도 더 뛰었네 네 리버풀이 이제 108 정도 뛴 건데 이제 리즈는 114.66km 스프린트도 더했는데 네 뭐 세 경기가 전부 다 이제 뒤에 다른 그 경기들 스태트도 나오고 아니 다른 거는 다르다고 하죠 리버풀은 뭐 만에살라 이런 애들이 있는데도 스프린트를 더했다고? 네 뛴 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친 팀이구나 이건 두 번째죠 네 그것도 상대방보다 더 많이 5km 정도 더 많이 뛰었거든요 이것도 더 뛰고 네 와 이거 스프린트는 압도적이네 네 스프린트 차이 크게 나죠 30패 차이 나죠 와 이건 진짜 크네 네 아까 그 리버풀이 그나마 리즈한테 버틴 거구나 네 요건 세 번째 셰필드 118km 뛰었죠 왜냐면은 셰필드도 118km 뛰었거든요 상대방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리즈는 그래서 상대방이 많이 뛰면은 그만큼 더 많이 뛰어요 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스프린트가 나 167회가 저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셰필드가 150회 150회 네 상대방이 많이 뛰면은 리즈는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구가 아닌데 보니까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네 이건 축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어달리기? 뭐 이런 느낌 동료가 딱 터치하면 캔수도 달리고 막 이런 거 같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셰필드도 막 보면 변칙적인 3백 나타놓고 막 오버랩 치고 센터백이 네 그래서 뛰는 양이 어마어마한 팀인데 야 셰필드 얼마 뛰어요? 150? 야 우리 우리 170 뛰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PPDA라는 수치인 건데요 어 이거 뭐예요? 패시스 얼라웃 디드 퍼 디패시브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어 수비적인 액션에서 얼마나 패스를 허용했는가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돼야 듣는 분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저걸 저렇게 분자 분모를 이해해버리면 이해가 안되니까 자 그러면 PPDA라고 하는 건 상대가 리즈가 수비할 때 이 수비지역에서 네 니네 지역에서 한 거 말고 여기에서 얼마나 패스를 돌렸냐의 숫자이기 때문에 리즈 입장에서는 PPDA가 낮으면 수비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수비 동작 횟수가 들어가는 건 거죠 오케이 오케이 테클이라든가 아니면 파울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채기하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요 네 그래서 PPDA가 리즈가 낮아에 좋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리버풀전이거든요 리버풀 상대로 10.9에요 이게 그 최근 두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상대로 가장 압박 개수가 낮게 나온 거 가장 높게 나온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리버풀이 리즈한테 엄청 고생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테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리즈가 그러니까 그 리버풀전에서 테클 총 33회를 성공시켰어요 시도가 아니고 이게 리버풀이 가장 많이 테클을 당한 거에요 최근 다섯 시즌동안 아하하하 네 머더볼 맞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측면 활용인데요 네 그 측면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공격을 대부분은 이제 측면으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왜냐면은 그 측면으로 갈수록 이제 상대 수비는 조금 옅어지잖아요 중앙이 밀집이 되고 그래서 측면 공략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먼저 이게 리버풀전 첫 번째 골인데요 첫 번째 골에서 이제 필립스가 측면으로 열어주죠 그걸 이제 해리슨이 받아가지고 돌팔 갖고 들어가가지고 아누드하고 고메스 제치고 들어가가지고 골 넣었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골은 골키퍼가 측면으로 넘겨줬고 그걸 이제 델러스가 원터치 패스를 준 다음에 클리치의 패스 리턴 패스 받아가지고 크로스 올린 거를 반다이크가 여기서 실수했죠 네 아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벤포드가 골을 넣은 장면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세 번째 골 장면인데요 클리치가 이제 측면으로 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에데오 코스타가 크로스 올린 거를 클리치가 들어가가지고 저 멋진 터치에 있는 골 넣었었죠 네 네 네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사이드로 벌렸다가 들어왔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태킹 서드라는 건데요 그렇죠 공격 진영에서 얼마 점유율을 가져갔는가 어느 쪽으로 아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8골 중에 7골이 측면 플레이였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 플레이 그가 공격을 가져가는 점유율도 좌우 측면이 비약적으로 높죠 위에 두 경기 같은 경우가 특히나 나는 저기 좌우 중앙 저거 나눌 때 가운데 공격이 14.9는 처음 보는 수치인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중앙 상당히 리버풀이어서 더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팀이네 그리고 이제 이게 리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속공이거든요 속공 바로 그러니까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서 거기서 가로채면 바로 지체 없이 공격을 하는 건데 그렇죠 비엘사 감독 축구가 그렇죠 네 실제 그 페널티 박스 안에 막 리버풀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섯 여섯 명씩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수비를 하다가도 볼을 끊어내면 순식간에 막 다섯 명,섯 명이 막 상대 박스까지 들어가 버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이제 균열을 나타내면서 골을 넣는 거거든요 음 이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챔피언십에서 지난 시즌에 그 디렉트 어택이 바로 그거잖아요 다이렉트 어택 네 그걸 얼마나 많이 넣는가 해서 이제 리즈가 여기서도 1위거든요 저게 이제 다이렉트 플레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직선적인 플레이 네 수비나 골키퍼 쪽에서 빵 때려준 게 어 가는 그런 이제 카운터 어택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와 그것도 압도적이네 네 그렇게 좀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세 번째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뛰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공격이 측면적으로 많이 가는 걸 했었고 네 세 번째는 여기 다이렉트 어택 이런 것처럼 어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할 때 속도와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네 아 오케이 세 가지 특징 네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단점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체력 문제로 시즌 막판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야 미친듯이 뜨니까 네 멀어버리잖아 살이 죽고 이것도 기록으로 나오는데요 2011 12시즌 그 빌바오에서 마지막 그 라리가 4경기가 1무 3패였고요 거기다 이제 공시대회는 6경기 1무 5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었고 그리고 이제 2012 13시즌 빌바오에서 마지막 그 라리가 9경기 2승 4무 3패 여전히 안 좋았죠 굉장히 거기다 이제 시즌 막판만이 아니고 후반 막판 경기 아 어쨌든 계속 뛰는 축구가니까 거기서 이제 또 체력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 풀럼전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다익힌 경기를 4대3까지 쫓겨나갔었잖아요 맞아 맞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그런 문제가 비엘사 감독의 축구는 워낙 많이 뛰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도 문제지만 경기 마지막도 후달릴 때가 있다 네 오케이 이제 스탑 플레이어들과 좀 불화를 많이 일으키는 아우 개성 강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항상 그 비엘사 감독이 하는 얘기가 선수 잡잖아요 선수 잡잖아요 설렁설렁 뛰는 선수 하던가 그리고 스탑 플레이어들 개성 강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비엘사랑 완전 안 맞는 거죠 음 좋습니다 네 자 요정도 근데 어쨌든 야 재밌네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은데요 오늘 아 그렇군요 네 진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조금 못쓴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게 아쉽네요 충분히 썼어 이런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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